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의 근황과 채널 개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전화를... 전화? 영상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CJ와 네이버에서 했던 푸드크리에이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멘토분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멘토분들과 이런저런 조언도 듣고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저에게도 굉장히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수를 갔다와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해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개편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운이와의 영상이 다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여운이와의 영상은 저와 아내와 여운이의 이 세 가족의 추억들을 기록하는 의미로 계속 만들어서 틈틈이 짬 날 때마다 올릴 예정입니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너무 좋다 이런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면 달아주실수록 저와 아내와 여운이가 더 이렇게 행복해지니까요 그런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당연히 많이 눌러주세요 두번째 브이로그 영상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브이로그에서는 저의 일상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뭘 했는지 이런 소소한 일상들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뭐 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뭐 줌 H6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뭐 줌 H1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뭐 이런 마이크별로 성능은 어떻게 되는 건지 등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카메라는 뭐 어떤 특성이 있는지 뭐 어떻게 찍으면 또 괜찮은지 등등에 대한 어 팁과 노하우를 간간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 봐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처음 브이로그를 촬영을 이제 해보려고 했을 때는 진짜 부끄러웠거든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서 카메라를 켜서 저를 이렇게 찍는 것조차가 뭔가 되게 부끄럽고 막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키는 거 정도는 할 수 있고 이제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직접 얘기를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래도 아직도 좀 부끄럽지만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밖에서 시도 때도 없이 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만족하실 만한 그런 영상으로 또 찾아 뭐야 이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ASMR 영상을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팅 사운드도 ASMR의 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팅 사운드 ASMR만 했었는데 ASMR을 듣고 싶다 ASMR 다른 ASMR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이제 ASMR 영상도 올릴 예정인데요 일반적인 ASMR 그냥 단순히 탭핑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롤플레잉 ASMR 영상을 중점을 두고 할 예정입니다 이미 ASMR계에는 롤플레잉의 대가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제가 얼만큼 그분들 수준을 따라서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저만의 롤플레잉 을 또 만들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 요리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 이번에 푸드크리에이터 공모전에 어 출품했던 그 포스트잇을 넘겨가면서 했던 그 요리 그 포맷을 그대로 이어서 어 그런 간단하면서 소소한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들에 대한 레시피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벌써 4개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주일에 하나씩 뭐 올리는 건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최대한 음 다양하게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어 그리고 기존에 했던 영상들에 대해서도 조금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고 이팅 사운드 ASMR 어 제가 이팅 사운드 ASMR을 최근에 어 짧은 버전과 그리고 노토킹으로 긴 버전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따로따로 올렸었는데 어 요 두 가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대신에 그 첫 번째 짧았던 영상은 어 이팅 사운드보다는 좀 더 리얼 사운드에 가까운 어 그래서 리얼 사운드의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좀 말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리얼 사운드 영상에서는 좀 말소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말을 예전보다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이고 그리고 어 노토킹 ASMR 이팅 사운드 영상에서는 말 그대로 말소리를 다 빼고 먹는 소리만 그리고 편안한 화면과 부드러운 그 화면을 통해서 어 주무실 때나 또는 뭔가 편안하고 싶을 때 집중하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을 해서 어 두 가지로 올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 부스터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저녁 10시 30분부터 어 11시 30분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기존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근하게 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어 긍정 부스터가 줄어서 아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더 많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메일 알람 알림으로 이렇게 새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알려드릴 테니까 어 또 그 영상을 보면서 저와 함께 또 이렇게 더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면 좋지 않을까요? 좋을 것 같은데 하하 네 그렇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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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quarters 고작 어디서 가